하나님의 말씀, 대사로니카 전서 5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보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의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가장 귀중한 자리고요 entonces este lugar es el lugar más preciado 가장 축복된 응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하나 성교대회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2, 3, 7 버려진 곳, 빈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도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왜 문제들이 언약 잡은 듯 계속 오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자꾸 일이 안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들, 방향들을 여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성교지에 2, 3, 7 빈 곳, 버려진 곳을 찾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은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인생을 돌아보면 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모든 족속, 만민, 또 땅 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어있는 귀중한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절대 은약가진 성교사를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돕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산업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은약가진 성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성교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결국은 주여종들과 함께 중직자들 하나 되어서 성교원장에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 성교인 후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5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랩런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모든 산업 연장에 모든 스미디 연장에 문화 연장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랩런터를 통해 가지고 사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따라서 그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시작을 따라 들어가면 결국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랩런터 우리 후대동에서 모든 선교 현장에 기중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랩런터 우리 후대동에서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미래의 성교인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성교사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 3, 7, 4, 5 곳곳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 민족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TCK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해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랩런터 때입니다 랩런터 덜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받는 시간들이죠 사실 지금은 랩런터 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기성 우리 어른들에게도 같이 메시지가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응답들을 말씀을 들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는 주일 오후 예배가 하나 알류티시 예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하나 알류티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 알류티시가 2, 3, 7 치유 스미스를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제자들이나 하는 하나 알류티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11월 말 부터, 11월 달 부터 들어가겠죠 방송 교체 시스템위원회가 있습니다 el último mes de noviembre, el último día de los meses de noviembre vemos acá que vamos a cambiar el audiovisual de la iglesia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ponerlo en su corazón y orar 거의 한 20억이 들어가요 지금 본당, 조명, 영상, 그 다음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단 다 새롭게 세팅하려고 합니다 sea el pulpito, sean las luces, sea la parte del audiovisual 또 우리 하나홀도 새롭게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el lugar de 하나홀, el abajo, también se va a cambiar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흥금에 함께 인도받아 주셨어요 pero lo que estamos agradecidos es que dentro de esta oración es que muchos han ofrendado para esto 우리가 특별 흥금하자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흥금을 해 주셨어요 es que nunca dijimos que afrenden pero hay muchos que han puesto su corazón y afrendado 그래서 지금 저 앞에 5층에 하나 알류티시가 아름답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por eso se ha preparado este edificio de RUTC de una manera hermosa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놓고 뭐 흥금하는 주의를 해가지고 특별 흥금한 게 아니잖아요 nosotros no hemos tenido un día, un domingo para dar una ofrenda para esto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 마음에, 그 중심이 담겨지겠죠 pero como es el deseo de Dios muchos pusieron en su corazón esto y oraron para esto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자기 생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흥금하는 분들도 있고요 había personas que estaban en el hospital en una parte de la enfermedad terminal y daban su ofrenda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장례식 치르고 와서 또다시 와서 흥금하는 분들도 있고요 esta persona falleció al final y sus hijos llegaron a dar las ofrendas lo que recibieron del funeral 그래서 특별히 별 어려움이 없이 앞에 5,1 RUTC 저 건물들이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정국장 장론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방송 교체를 놓고 흥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주부에 올려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 올리시라 예, 올리시라 예, 올리시라 예, 올리시라 예, 올리시라 예, 올리시라 아마 이미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은 마음이 담고 또 흥금해 함께 인도받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롭게 이렇게 교회가 옮겨와서 지금 많은 부분들 속에서 새롭게 세팅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237 시대에 이제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조명이나 음향 많은 부분들을 지금 준비가 되어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교체 위원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바르게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어요 사실 교회 건축에 들어가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거기 있잖아요 모두가 중심을 대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니까 뭔가 모르게 건축들 다 시험 다 들게 되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은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후대의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후대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역 현장으로 다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소원들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한교회가 새로운 응답이 또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삼촐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자, 시공간, 그 다음에 237, 빛의 역사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보았죠 el trono, tiempo y espacio que transciende y también las 237, la luz, lo vimos 오늘은 지난 이번 주에 하요일에 있었던 세 가족 사명자 수련의 메시지 나온 게 있습니다 este martes vimos el mensaje para los nuevos creyentes 우리가 모두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또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답을 찾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것이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되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일전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의 승리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감정은 뭘까요 y cuál fue el testimonio de estas personas de fe que tuvieron el triunfo 세계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전도 이전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고요 이건 세계보험의 비밀이고 세계보험의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로 보일 뿐이에요 위기로 보일 뿐이에요 그게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까 하나님 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 보자의 축복인데 그 보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시공간과 함께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고요 우리에게 주신 보자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의 역사를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응답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응답은 뭡니까 나와 교회와 업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수련회 때에 삼형자 수련회 때 1강, 2강, 3강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 받으면서 제가 신앙상에 놓쳤다 많은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이 부분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수련회 때에 나온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이 자리에서 준비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다 항상 슬퍼하잖아요 항상 짜증내고 항상 염려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인데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내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항상 기뻐했고 쉬지 말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분들의 환경이 좋아서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감옥에 갔던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제일 감사이란 말을 기쁨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빨리 알고 내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entonces ¿por qué tenemos que estar siempre gozosos? ¿cómo es que podemos estar siempre gozosos? 여러분 먼저 항상 기뻐하는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이전에 왜 항상 기뻐하라 하느냐 그 이유들을 살펴봐야 루 목사님이 마라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가 목적지를 놓고 옆을 쳐다보지 않고 달립니다 옆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또 달려갑니다 분명히 자기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면 국제 마라톤 때 여러분 한번 보셨잖아요 한 번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길을 막으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피해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주의 어떤 걸림돌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진정한 마라톤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상으로 만든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었어요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주시고 상세기 2장 1절에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축복을 뺏겨버렸잖아요 이걸 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어요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 날 전두학교 마치고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힘들고 울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물으세요 지난주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뭔가 힘이 자꾸 빠지고 무기력하게 힘이 빠지고 뭔가 삶이 살게 싫고 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심퇴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들리든 들리지 않든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 되면 메시지를 한번 계속해서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하면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또 하니까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한 주 한 주 보고를 해요 3주 만에 끝났어요 제가 그때 아 이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새롭게 새삼 알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영혼 세계에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젠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의 응답을 신분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있고요 그게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요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의 치유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정말로 붙잡은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정말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la segunda parte 정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규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의 드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치유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유를 찾으면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 일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만 끝이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진짜 모든 문제 모든 일들 모든 것에서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는 답을 찾는 데 대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신앙생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만 많아요 신앙생활 또 말가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부분들 정말로 답을 찾게 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말로 떼어붙이려고 es que como no hay respuesta en las cosas que suceden entonces lo sustituyen con palabras los líderes laicos que sirven en la iglesia esto es muy importante no podemos decir ligera que es así así tal aquello 문제 대해서도 이렇게 들은 많은 문제가 보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답이 없다면 말하지 말아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만 시크 이야기해놓고 답을 말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돼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하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답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주시게 돼 그리고 여러분 틀리게 찾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실 겁니다 기도 제목도 틀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다보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은 수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답을 찾는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기출 주의 여러분을 축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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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그 주위 사람들 특별히 요셉 보십시오 요셉 형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다른 말로 요셉 형들은 늘 헛소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강약을 가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결국 문제와 사건 당하면 염려 불신앙으로 돌아가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용히 40년 동안에 강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염려하고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례식 치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 돼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와 또 안디옥교회 사동의 11장 19절입니다 안디옥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럼 헛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란동에서 모여졌어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죠 기근이 왔는데도 그게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걸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핍박 통해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찾아낸 사람 왜냐하면 핍박도 문제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도 문제 안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진 사람 오히려 핍박과 위기가 온다 문제 생긴다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가슴이 슬레일 겁니다 그럼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보면서 걱정하고 이랬는데 감옥 안 있는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찬스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감옥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바울은 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찾아낸 겁니다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 좋은 번 년 16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dice peregrino el camino del peregrino que es de John Bonnet 아무 잘못 없이 이 요새 감옥에 들어갔어요 es que sin ninguna razón éste fue a la cárcel 거기서 나온 작품이 철로역정에서 y esa obra maestra fue este libro del peregrino 감옥에 들어간다 미치 사람 미치죠 digamos que años y años en la cárcel debas enloquecer pero buscó la respuesta ahí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답을 찾는 기쁨이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hoy se restaura el gozo de buscar las respuestas respuestas a evidencia de las escrituras 그러면 첫 번째 입니다 entonces el primer punto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 ese gozo de buscar las respuestas que sanará mi vida a través de todas las cosas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현장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es que en este campo en la realidad de presente ahora podemos servir a otros 치유의 증인 para que seamos testigos de esta sanidad 여기서 어느 응답 뭡니까 y donde viene esa respuesta 진짜 응답 눈에 안 보이는 응답 오게 됩니다 las respuestas verdaderas las respuestas que no se ve ante los ojos 그럼 먼저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이 해야 돼 ese gozo de buscar respuestas que sanaran mi vida a través de todas las cosas la vida de fe no es aguantar 답을 찾는 게 신앙 생활 es buscar la respuesta la vida de fe si ustedes aguantan se enfermerán 이런 저런 말들 그 속에 답 을 찾아 해야 되고요 이런 저런 일들 그 속에 답 을 가만히 가만히 그 배경 을 보면 결국은 사단 의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단 역사 그 이전에 결국은 나로 말 이러납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배경 속에 그 흐름들이 있어요 이 흐름들이 배경을 보면 보여지게 되죠 어떤 면에서 지금 사단이 이 축복을 다시 말하는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살리는 답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사단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사단이 방해하고 nos듀 una bendición tan importante pero 사단 hace todo lo posible para impedirla 그러면 여러분 흐름을 보면 그 속에서 단순한 미래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우리가 전혀 이 부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해요 si vemos nuestra vida de fe muchas veces no tiene relación con esto 하나님 역사하는 un 부분을 놔두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교회만 갖다 하고 그래서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축복 인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꼭 다른 사람 지적 그것까지 피하려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잠자기 전에 그 문제 에 대한 답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현장과 현실들이 병들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대신 심부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장과 현실 전체가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 그게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이 그것을 심부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려갔어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과 울부짐을 내가 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피해자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거죠 그 피의 비밀을 전달하러 나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모세의 걸음을 기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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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의 증인으로 모세가 심부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 1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야기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살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살지 못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나도록 하라 마른 뼈가 이 뼈 젖뼈이 덜어맞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지유의 증인으로 심부름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 에스겔 다 이 사비 con esta palabra esa sanidad 요한봄 20 장 22 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Juan 20 20 el señor le dice a sus discípulos después de su resurrección dice dicho esto soplo y les dijo recibir el Espíritu Santo soplo y les dijo no es que dio un aliento así nada más es Génesis 2 7 aliento de vida le dio y fue sanado de nosotros que tenemos a Cristo sin duda somos testigo de esa sanidad que que 먼저 나를 치유 en 답 찾는 기쁨 여러분 날 누르게 되시길 바라고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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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idad de que que 치유로 말미암아 신부로 하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되길 바라고요. 이 사람의 testigo 이 사람의 그 번디션 이 사람의 그 번디션 이 사람의 그 번디션 그 번디션 세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응답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유기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 Espíritu y alma y físico se aviva con la palabra.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1절 3절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진짜 실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안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쁘 12절 12 12 12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응답이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새롭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세요.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 항상 기쁨하게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으면 쉬지 말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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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 병들에 있습니까? ¿en qué parte estarás tú enfermo ahora? 치유하려고 못 mor인 치게죠. Estás haciendo todo lo posible para recibir sanidad esa parte 답답하니까 porque estás presionado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걸 고치기 여기 기울고 저기 기울고 entonces cuando tienes un dolor escuchas acá escuchas hacia acá si entiendo pero la verdadera sanidad es cuando sanas sin darte cuenta con una debilidad nos ataca sin nosotros dando cuenta nos amarras y es difícil salir de eso y sigues pensando en eso entonces más pensar más te amarras ¿qué hay que hacer? 계속해서 답을 찾아서 말씀으로 기쁨 얻는데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 buscando la respuesta teniendo las respuestas sanaste sin darte cuenta tengo depresión ¿qué vas a hacer con más depresión más depresión más depresión y eso lo amarrará más eso lo pongan ustedes entren en ese gozo de buscar esa respuesta a través de la palabra hay personas que han caído en la droga en las adicciones del azar ya está grabado en su cerebro ya están en ese lugar para el azar y están buscando la droga ya ¿cuándo termina eso? cuando buscan un gozo mayor que la droga o el azar se desaparece es que ahí se restaura de verdad la palabra en sus sedes ustedes siempre dicen no se pelee acaso no pelee porque dicen que no se pelee es que si tienes la respuesta y el gozo de no pelear no pelear al final de todo es que sabemos que no debemos pelear pero yo sin darme cuenta estoy peleando si no pelear que esa pelea es que no pelear es que es la vida de fe Dios nos ha dado una bendición espiritual intensa pero como no sabore eso nos estamos aferrando a las cosas físicas y un día les dije que nuestros hijos rápidamente que puedan sabore lo espiritual antes de entrar al mundo que puedan sabore lo espiritual primero es que si saben el gozo mayor de la parte espiritual no carnal en el gozo de lo físico y como tenemos el gozo espiritual que pasa caemos en las cosas carnales nuevamente le digo si sabemos el sabor mayor que es lo espiritual botaríamos el sabor de este mundo que se ve bueno eso lo botarían al final de todo es que no lo vas a cortar porque quisiste es que 여러분 lo bendigo es que tengan la sanidad de buscar esa respuesta mayor esa sanidad de toda sanidad es que lo utilicen bien el tiempo de la mañana cuando despierten que tengan un día de comenzar con fuerzas que a través de la palabra puedan recibir fuerza pero también tener un plan es bueno hacerlo en su familia y también si es posible venir a la iglesia con la oración de madrugada con el siervo de Dios hablando la palabra si ustedes conocen bien utilizar la mañana es diferente hay un efecto que una hora de la mañana es como tres cuatro horas en la tarde tengan ese tiempo en la mañana de ejercitarse de escuchar la palabra buscar el plan y las respuestas en la palabra yo siempre tengo algo fijo en la mañana me despierto en la madrugada vengo a la iglesia preparado asisto a la iglesia ahora con los temas de oraciones también y voy a ejercitarme y no me ejercito mucho me baño y vengo a la casa me cambio y vengo a la iglesia y tengo ese horario siempre fijo y yo siempre trato de no perder ese tiempo de la mañana espero que ustedes también utilice ese tiempo de la mañana ese tiempo de recibir fuerza planificar y ejercitarse entonces en la hora de la tarde verás muchos problemas conectar todo eso con oración y buscar las respuestas en los problemas eso lo hacemos oración continua en la noche antes de dormir ordenando el día nuevamente ordenando tu día con la palabra ese tiempo de ordenar en la noche por eso antes de dormir ese tiempo de paz que sea un gozo en la noche creo que yo le dije en la oración de madrugada del culto si todos los días en ordenando antes de dormir te va a dar una enfermedad y vas a tener un gran daño espiritualmente pero si es al contrario tener gozo ordenar eso en la noche vendrás esto que se compila más y tendrás un gran poder ahí utilicen bien el tiempo de la mañana tarde y la noche con su plan el pastor dijo una vez así la hora de la mañana es el tiempo de las 24 horas de que ha quedado y la tarde es el tiempo del peregrino y la noche es el tiempo de la oración que conquista es es la noche de verdad conquisten eso tenga la oración del conquistador de ese tiempo de paz eso es lo que significa conquistarse ese día si no haces eso al final del día siguiente tendrás un gran daño concluyamos la palabra es porque busquen esa respuesta de tener el gozo de buscar la respuesta esto con las evidencias en la palabra eso es todo en la verdad y le dije hace poco y si haces esto siempre cesará gozoso y podrás orar sin cesar y siempre tenás acción y gracias en todo antes del evangelismo tener esto Dios le pondrá a las personas que sean testigos y tengan la bendición espiritual 찬송 한장 하고 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